오늘은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6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우리는 정토가 서방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육조수님께서는 연불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정토다 지금 내 마음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다 따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방서방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만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 자성의 서방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토에 대한 바른 길을 안목을 열어주셨더니 사군이 물었습니다 육조수님에게 제가 불자들은 스님 말씀대로 제가 선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자들은 출가한 스님들이 아니라 제가 신도님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윗사람 아랫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공부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자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능 스님께서 무상송을 설해 드릴 테니 이 개송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무상송 제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음이 평등하다면 어찌 애써 개를 지킬 것이며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 애써 참선을 할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님이 되어서 250가지 개율을 지키는 삶 그것만이 개율을 지키는 삶이 아니다 마음을 평등하게 지녀 쓰는 것 일체 중생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으로써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평등하게 쓰는 것 그것이 자성의 개다 그것이 진짜 개율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개율 100가지 200가지를 하나하나를 지켰느냐 어겼느냐를 살펴보고 그거 하나하나에 구속돼서 개율을 하나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개율의 진정한 정신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마음을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개율이다 개율을 지키는 스님들이 개율을 지키면서 스님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님이 스님인 이유는 뭐겠어요 개율을 지키는 거예요 250가지 개율을 지킨다 신도님들은 5가지 개율을 지키면 되지만 스님들은 250가지 개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250가지 개율을 지키기 때문에 스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평등히 지녀서 이 법의 평등성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평등성 이것을 깨닫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스님일 수 있단 말이죠 즉 개율을 250가지 개율을 지킨다고 해서 스님인 것은 아니다 범한다고 해서 스님이 또 아닌 것도 아니다 핵심은 뭐냐 낙처가 중요하다 마음을 평등히 지니는 이 마음 깨달음의 마음 불의법의 마음 이 법의 마음을 바라는 것 그 마음이 진정한 자성의 개율이다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있다고 해서 개율을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스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동이 올바르다면 어찌해서 참선을 할 것인가 참선하는 것만 참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선을 하는데 좌선을 늘 앉아서 하고 있는데 탐심이 막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화를 매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탐진체 삼독에 오염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좌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돼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앉아서 좌선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선하는 스님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신고의 사법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평등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내가 스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고 해서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상이라는 건 모양이거든요 모양 스님의 모양과 제과자의 모양이 다르죠 스님은 머리를 깎은 모양 승복 입은 모양 제과자는 머리를 안 깎고 승복을 안 입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핵심은 뭐겠어요 금강경의 핵심은 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의 상과 제과자의 상은 그건 상일 뿐이잖아요 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상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얽매어서는 공부가 되겠느냐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리를 깎았냐 안 깎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류 역사 속에 우리나라 근대 속에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제과 불자들 선지식들이 많아요 반거사나 뭐 이런 분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선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가운데는 제가 선지식들 밑에 가서 삼배하고 법을 공부하는 스님들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큰 스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법 있는 곳은 출제가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어디든 가서 남들은 나를 큰 스님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삼배하지만 나는 그분이 누가 됐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출제가를 막론하고 쫓아가서 삼배를 드렸다 그게 이 불교의 정신이거든요 실제 스님들은 그러세요 옛날에 제가 어떤 자분들이 법문을 할 때 스님들이 앉아서 법문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야 스님이 제과자 앞에 가서 법문을 듣냐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욕을 먹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건 스님이라는 상 아니냐 그런 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상을 깨는 게 종교는 불교인데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출제가 라는 건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공부 시작했다 이것도 모양이에요 남자다 여자다 이것도 모양이에요 심지어 저 사람이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올바르다면 내가 수행자처럼 행동하느냐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법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마음 공부에 늘 간절하고 목말라하고 이 공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차대한 공부다라는 어떤 발심이 있느냐 불교의 발심하라는 게 아니죠 불교 발심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내가 내 괴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불교의 발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괴롬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돈 명예 권력 지위 살아있으면서 잠깐 누릴 수 있는 달콤함 임시적인 달콤함 고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음 이 후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달콤하면 됐다라고 단시한적인 시안으로 안목으로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됐지 하고 돈 명예 권력만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돈 명예 권력을 아무리 추구해도 누구나 병들고 늙고 죽을 것인데 그때 가서 내가 괴로워하면 되겠느냐 지금 내가 이건 불사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스님 저는 정말 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불교 공부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자신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몸도 아프고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심지어 막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괴로워 죽겠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너무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암환우들 모임이 있어서 그 암환우들 모여있는데 말기암으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 3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애 셋을 가진 애엄마 말기암 환자가 계셨는데 그 애엄마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면서 죽음을 정말 초월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그냥 억지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거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싶어서 그분하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오고 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면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한테 써줬던 답변에 그러더래요 나도 옛날 같았으면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근데 나는 마음공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마음공부를 하고 났더니 정말 죽음이라는 거 생사가 이게 그렇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직전에 남긴 글에 30년밖에 안 되는 한 생이었지만 너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축복받으면서 선물과도 같은 한 생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살다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스러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기고 말 그대로 쿨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도대체 불교에 뭐가 있길래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무생법인이라는 그 가르침의 진짜가 뭐길래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불교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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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해요 아주 부족하지만 공부가 부족한 부족한 입장에서도 입장에서도 정말 옛날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저도 불교 어느 정도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 하고 자신 만만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뭐랄까 야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라는 것이 정말이구나 이게 왜 정말인지를 왜 정말인지를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죠 이 몸이 오온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게 딱 함축된 얘기에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허망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견이 오온 개공이라는 것을 조견할 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견할 때 문득 확인하기만 해도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구나 내가 늙고 죽는 내가 늙을 수가 없구나 병들 수가 없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말 그대로 부동이구나 부동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동선 안 보고 왔다 갔다 허겁지겁 뛰어다녀도 늙고 병들고 죽어도 오고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늘 자신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흔들릴 수 없다 말이죠 이 사실을 언뜻 보기만 해도 삶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물론 그런다고 해서 겉모습까지 다 바뀔 수는 없어요 업습이라는 게 있어서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도노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노는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도 도노 돈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도노 돈수에 집착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어른께서 도노 해놓고 나서 자신이 깨달았다 하고 상을 내는 법상에 빠져있는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이제 입문이란 말이죠 이제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입문만 해도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점차 공부가 너무나도 순이래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깨닫기 전에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감을 확인하기 전에 20년 30년 공부한 공부한 것과 아무리 죽도록 공부를 했어도 30년 공부한 것과 문득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공부한 게 훨씬 더 진도가 빠르단 말이죠 쉽게 말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거지로 유의 조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억지로 내가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문득 확인하지도 못하고 수행해봐야 30년 40년 수행해도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때 입문을 하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문득 확인하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1년 2년 6개월 6개월 하루하루가 다르게 공부 안목이 달라진다니까요 안목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다 확 바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갱참 30년이니 무슨 나는 40년을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맛있는 반찬에 손이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불교는 불의법이잖아요 상을 깨는 종교고 불의법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둘 수가 있겠습니까 출제가가 둘이 아니고 남녀가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에는 내가 깨달으면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중생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깨닫고 난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거래야 우월감을 느낄 텐데 모두가 다 함께 쓰고 있는 거라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라 100% 갖추고 있는 거라 자기에게 다 갖추고 있는 거라서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을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 공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시고 의로움이 있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제가 속에 계시면서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 카르마 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르마 요가 다시 말해서 카르마 업을 짓는 일 행위를 하는 일 내가 자기 직장 생활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을 향한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색칙시공의 도리에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란 말이죠 색이고 공이란 말이에요 생사가 곧 열반이란 말입니다 중생이고 부처라는 소식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게 깨달아 먹어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 없이 한다면 머무는 법 없이 한다면 과도하게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만 내려놓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카르마 요가에요 내가 부모님이 지금 아파서 내 도움 없이는 부모님이 거동조차 할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몇 년 동안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시봉하고 산다 그런다면 내가 좀 힘들지라도 그게 인연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그 인연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도움을 드리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 있는 것만 깨달음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마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오히려 수행하라고 탁 가둬놓고 산사에 넣어놓고 템프스테이 오박육에 가둬놓고 수행만 해 이렇게 보세요 수행 잘 되나 앉아서 참선하려고 한 시간 앉아서 내가 참선만 집중하겠다고 앉아보세요 한 시간 참선 됩니까 계속 번뇌망상이 올라와요 안 돼요 근데 막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서 법문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직장 생활 안 할 수 없으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짬나는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점심 시간에 주말에 내가 깨운한 마음으로 내가 딱 법문도 듣고 내가 명상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집중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언제든 TV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언제든 내가 법문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나 내가 여기서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눈앞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시는 것 그게 제가에게는 공부하는 길이다 의로움이 있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의로움을 가지고서 윗사람에게는 윗사람답게 잘 모시고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직장생활 그것이 그대로 공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마음공부하는 길입니다 그런 차별심이 없으면 분별심이 없으면 그런 상에 빠져 있지 않는다면 나는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마음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제가 자라서 할 수가 없어 직장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상을 빼면요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래라는 사실을 직관한다면 절과 직장이 정말 다르겠습니까? 다를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절에 가면 맨날 수행만 할까요? 스님들이 큰 절에서 본사나 큰 절에 가면 스님들이 하루 종일 수행만 할까요? 물론 수행도 하지만 일한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 종일 대중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하고 같이 김장도 하고 밭도 갈고 그 큰 도량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울력을 한단 말이에요 대중 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틈틈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회도 하고 법회 준비도 하고 큰 절이 그냥 쉽게 쉽게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많은 스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장 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 것은 그리고 또 절 생활을 하더라도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이 그절에 없다면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출가할 때만 해도 정말 내가 깨달아서 대도인이 되어서 3세를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지 20년이 지난 스님인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건데 나의 20년은 제가 이걸 좀 나타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에 내가 부엌 대기 하려고 출가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스님들은 그 부엌 가서 울력하는 거 거의 그거를 한동안 해야 돼요 특히나 효상자들은 은사스님 모시느라고 은사스님 밑에서 거의 뭐 진짜 계속 부엌 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한 10년 20년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 못하느냐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할 수 있어요 상을 빼면 직장이 도량이고 도량이 직장이에요 산사에 가면 무슨 성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콘크리트 서울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있는 직장 일터에는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밥 먹고 컴퓨터 쳐다보고 자판 두들기는 이 자판 두들기는 이걸 지금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 다 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100% 부처를 써서 내가 컴퓨터를 돌리고 눈을 흔들고 회의를 하고 직장 윗사람 아랫사람 인연 맺으며 산단 말이에요 절에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밥 짓고 하는 것도 똑같이 법 하나를 써서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부처예요 부처를 써서 한단 말이에요 빌딩은 부처가 아니고 산사 있는 기화로 된 집만이 부처가 머무는 집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거는 불의법이 아니죠 불의법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잖아요 근데 성스러운 땅이 있고 성스러지 못한 땅이 있다거나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다거나 이곳은 청정한데 저것은 성정하지 못하다거나 이런 삶은 성스러운데 저런 삶은 성스럽지 못하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심지어 살생은 한 나쁜 놈 마음도 불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교리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절에 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게 믿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방편 공부하려고 달을 가리는 손가락만 평생 보려고 공부합니까? 달을 버리고 공부하지 달의 입장에서의 진실은 뭐냐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 가정이 바로 저리 도량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몸이 바로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바로 도량이다 이건 완벽한 얘기입니다 내 몸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에요 도량 부처님이 있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부처가 머물고 있잖아요 부처를 써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다 도량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대로 사찰이죠 겸양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참을 줄 알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들춰내지 않는다 겸양한 마음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양하는 미덕을 가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다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다툼 없는 무장산매로서 사는 거 공부 아니겠어요? 참을 줄 안다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들춰내지 않는다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 항상 남탓하고 바깥을 향해서 욕하고 핑계대고 이게 이제 공부인들이 첫 번째 달라지는 점이 이 점이에요 늘 바깥을 향해서 마음을 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항상 남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돈 없는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심지어 자식 탓하고 정치 탓하고 모든 바깥으로 탓을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중생의 특징입니다 둘로 나누니까 바깥이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내외 명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육주당 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내외 명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둘이 아니라서 내외가 명확하게 명쾌하게 환하게 뚫렸다 뚫려서 불이법이라는 소리예요 나와 남이 둘인 줄 알았는데 남이 바로 나고 내 바깥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탓할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나의 일인데 이 세상이 여러분 부촌이 손바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손오공이 천리를 도망가도 도망가서 이제는 피했겠지 보면 부촌이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온 우주 삼나만상 지구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손바닥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저 경기도 외곽에 사는데 서울 중심부 들어가 살고 싶다 더 비싼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다 더 훌륭한 회사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급기하는 정치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 회사를 최고가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가는 회사 서울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 그게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뭐하러 그걸 가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서울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2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행복할까요? 200억짜리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십 명 월급을 줘야 되고 거기 뭐 하자 생기면 또 고쳐야 되고 오래되면 또 그것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막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다못해 식당 주인도 식당 알바하는 분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절에서 저보고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 보상스님은 나중에 절하면 공양주 절에 두지 말고 혼자 밥해 먹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절에 공양주 한 명이 지옥 한 명이고 또 이게 공양주를 욕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 200억짜리 빌딩을 가진 들 그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빌딩을 샀느냐? 아 그 빌딩 가면 전망이 좋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전망이 좋아서 샀다 예를 들어 전망을 매일 보면 여러분 저 부산에 제일 아름다운 전망 해운대 고층 빌딩 최고층 위에서 아파트 딱 전망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비싼 아파트 사서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울증 걸린답니다 매일 창 밖으로 바다가 툭 튄 바다가 화하니 보이는데 우울증 걸린대요 높은 층일수록 더 전망이 좋다고 해서 높은 층을 샀는데 차라리 적당히 높은 데라서 바다 슬쩍 보이고 밑에 사람 사는 게 보이는 게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 봐야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그 전망을 봐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내 손바닥 안에 온 우주가 있으니까 돈이 펑펑 쓸 돈이 없으니까 조금 있을 때 진짜 진한 감사를 느껴요 돈이 별로 없을 때 뭔가 사고 싶은 걸 묵히고 묵혔다 살 때 너무 고맙잖아요 펑펑 샀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고맙지 않아요 감사함도 덜하고 그 살아있음? 그거를 내가 가지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이랄까 하는 어떤 그 즐거움? 그걸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때 겨울에 우리 반에서 친구 하나가 귤을 가져와서 그때는 귤을 먹기 쉽지 않았는데 귤을 하나 까는데 그 냄새가 반 전체를 진동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친구가 성격이 좋은 친구라 귤을 나눠주는데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있었으니까 귤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근데 친구랑 나랑 둘이 하나 먹게 요만한 조그만한 거 하나를 받아서 둘이 네 반 때 먹고 나 반 먹었는데 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남아들도록 귤이 있는데 안 먹어요 지금 없는 돈에서 보세요 그 200층 200억짜리 빌딩 안 사도 내가 5천원만 가지고 있으면 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에 무슨 높은 층 가면 백화점 같은 데도 가면 제일 높은 층에 무슨 식당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식당가 가서 만원만 내면은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종업원분들 밥 갖다 주는 거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뒤처리를 안 해도 돼요 이 종업원들 월급 줄 걱정 이 재료는 어디서 사야 되나 걱정 이 관리하려면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만원이면 끝나요 어쩌다 한 번 가야 맛있으니까 여기 거 맨날 먹으면 이것도 질릴 텐데 또 다른 데 생겼다면 다른 데 가서 또 사 먹을 수도 있고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다 내 손바닥 아니라서 온 우주가 손바닥 아니라서 내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닥 가면 돼요 서울 시내 한강이 보이는 한강에 보이는 뷰가 그리우면 그 있는 곳에 그냥 가서 보면 돼요 그걸 꼭 내가 내 소유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망상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가져야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져도 내 게 아니에요 번잡함만 많아지지 그 빌딩 진짜 내 겁니까? 그 빌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그게 진짜 내 걸까요? 스트레스만 들지? 그렇다고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가져도 좋다 근데 어차피 못 가질 경제력이 없어 못 가진다면 그거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놀라운 이 지구별 전체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스탠바이 하고 완벽하게 스탠바이 하고 매 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저 쓸 수 있어요 제가 인도를 가니까 또 미국을 가니까 누가 했는지 비행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를 뉴욕으로 탁 델다주고 뉴욕에서 좀만 걷다가 못 걷겠으면 지하철이 델다주고 배고프면 어디든 식당이 델다주고 나는 그냥 1달러 2달러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인도를 갔더니 히말라야까지도 내가 돈만 내면 거기서 무엇이든 먹으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갈 줄 알고 착착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요 인도 그 오지에 있는 식당에서 나 밥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야 이 밥 한 끼 주기 위해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선한 재료들을 매일같이 공수해 가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그 재료를 만든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기업들에서 그 무슨 재료를 만들고 조미료를 만들고 하면서 그걸 딱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이 인과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를 돕기 위한 100%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근데 내가 그걸 직접 가져야 돼요? 내가 직접 그걸 가져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미료를 내가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비싼 연구원들을 월급 줘가면서 그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비행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는요 5천원짜리 비행기 표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5천원짜리 비행기 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내가 소유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전체가 하다못해 저 하늘의 별까지 하늘의 구름에서 하늘의 태양까지 은하계까지 전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지 않나요? 완벽하게 스탠바이를 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 목전이 진실이 목전만이 진실이거든요 나머진 다 생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뭐가 있겠지? 생각이죠 이미지죠 상이잖아요 상 상은 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에요 그냥 내가 내 눈앞이 진실이에요 근데 눈앞에는 진실로 돌아오면 눈앞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국을 가면 미국이 나를 위해서 눈앞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다니까요 히말라야가 히말라야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착착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저를 하나 작게 이렇게 포기당을 하나 내놨는데 어떻게 포기당을 할 줄 알고 그 건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탁 만들어줬는지 또 어떻게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정말 이거는 그냥 말로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저희 이제 또 봉사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봉사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놀랍게 시절 인연에 맞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탁 짜여져서 아 이 도량이 와서 뭐 그냥 톱니바퀴 착착착 돌아가듯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것을 이렇게 감당해 주실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헬로브타 TV에서 또 제가 서울에서 법회를 부산에만 법당을 열었으니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법하게 아름다운 법당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겠어요 또 우리 저 법원님이 20년 전부터 불교를 공부해서 그림 그리는 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편집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저 PD님이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또 우리 또 제 군승 선배님이신 저 또 법사스님께서 여기 계시는 법사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겠어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또 다른 나예요 나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이 그대로 나와 다르지 않아요 몸이 내가 아니라 편만한 법신의 허공이 그대로 나거든요 그럼 이 허공성 허공 전체 어디 이게 위치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온 우주 전체가 난데 나를 위해 내가 내 목전에서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이러면 되지 않았나요 꼭 그걸 내가 가져야 됩니까 그 가진 게 실제 가진 건가요 가졌다는 생각이죠 땅에다 금을 긋고 내 땅 돈 지불하고 내 땅 이러면 진짜 내 땅입니까 그 흙을 씹어 먹을 거예요 그 땅 위에 가서 맨날 내 땅이니까 그 흙을 끌어안고 잘 겁니까 그런데 관념해서 내 땅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옛날에 인디언들은 서구 사람들이 와서 지배해가지고 땅에 금을 긋고 어머니 돼지에다가 내 땅 네 땅 놀이를 하더라는 거죠 저기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땅에 금을 긋는다고 어떻게 지게 진해 땅이가 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 빌딩이 내게 될 수 있어요 다 가져도 좋지만 가져라 가져도 좋다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하셔도 좋다 그런데 거기 집착은 할 필요 없죠 그게 내게 아니라 어머니 돼지의 것이고 법신 부처님의 것이고 그게 법신 부처님이 나니까 그게 모두가 나의 것인데 특정한 것만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전부 내 건데 전부가 내 거인데 요만큼만 내 거라고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지면 가지는 대로 좋고 못 가지는 못 가는 대로 좋고 못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지면 가지는 만큼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식당을 차렸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래요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돈을 그런데도 이 식당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요 남들은 그거 못해서 안달인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식당 못해서 안달인데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지 못하겠다고 보세요 얼마 안되는 식당 하나 경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다니까요 몸으로도 병이 생기고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때로는 그런데 식당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욕심은 빌딩 수백 채를 갖고 싶어해요 수천억을 갖고 싶어해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하나만 가져도 그거 관리하느라 괴로워 죽겠는데 많이 가지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져도 좋다 안 가져도 좋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갖는 것과 안 갖는 것들 똑같아요 어차피 다 내 건데 욕계, 세께, 무색계가 삼계가 다 한 마음인데요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삼계, 유심 이러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욕계, 세께, 무색계가 이 지구별만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삼계, 욕계, 세께, 무색계 천상세계까지 전부 다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얘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캐릭터 그냥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 이 지구별의 여러분이라는 게임 캐릭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잠깐 나와가지고 이 법불성이라는 게임을 창조한 창시한 마음이 마음이 이 게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게임 속에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가지고 놀으라 그러잖아요 선사스님들 어록을 보면 무슨 농주음 완주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고 놀으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노는 세상을 희롱하며 가지고 논다 세상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자 같은 사람도 아내가 죽었는데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죽는 게 그렇게 서글픈 거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진실을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다 마치 어젯밤 꿈과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어젯밤 꿈을 창조해가지고 그 꿈 전체를 돌렸잖아요 한 마음으로 꿈 전체를 돌렸잖아요 꿈 속에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꿈 전체를 창조해가지고 꿈 전체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막 살지 않던가요 그 꿈 속에서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던가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었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었지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 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까 내가 꿈을 깨고 나니까 어? 꿈 속에 있던 그 자식이 나는 꿈을 깨놓으니까 꿈 속에 있던 자식이 엄마 없어서 지금 서글프 울 것 같아가지고 나는 빨리 그 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서글프합니까 그게 망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거든요 똑같아요 이 현실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망상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꿈 속에서 깨고 보니까 꿈이 다 허망한 망상이었잖아요 현실이 망상이라니까요 현실이 여몽 한 포용이라니까요 꿈과도 같고 환영과 같고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 말씀이라니까요 여몽 한 포용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해라 이러잖아요 모두 꿈과도 같다고 일체 유의법은 이 세상 전체는 이 소리예요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 포용이다 꿈과 같다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관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게 꿈이라니까요 지금 현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꿈 전체를 창조한 게 내 마음 하나잖아요 우주 삼나만상 저 안드로메다 별까지 다 여러분 마음 하나가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꿈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다른 점 하나는 꿈에서 깨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만 이 현실이라는 꿈은 꿈에서 깨고 나서 마음은 꿈에서 깼는데 현실은 그냥 꿈을 사는 거예요 가지고 놀면서 삶을 가지고 놀면서 현실을 가지고 놀면서 산다 재밌게 박진감 넘치게 게임 캐릭터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깨달아도 울고 웃어요 여러분 놀이에 박진감이 없으면 그게 놀이가 돼요 영화가 기승전결이 없고 막 핍박 당하다가 핍박 당하다가 살아나야 그게 영화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영화가 맨날 주인공이 승승장구만 하면 그 영화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 나쁜 놈들을 다 탁 이긴 그게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냥 즐겁지만 기만한 게 아닌 거예요 마냥 즐겁기만 하면 이 게임 캐릭터가 이 현실에서 현실이라는 놀이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깨달을 게 없어요 삶이 너무 진부해지고 너무 재미없어지고 우울증 걸려요 전부다 항상 돈이 충분하고 항상 여러분 돈 충분하고 먹을 거 충분하고 혼자 먹을 거 충분한 곳에서 넓은 아파트 좋은 경치 좋은 아파트에서 혼자 마음껏 평생 살아라 이러면 행복할까요 아무 할 일 없이 맨날 주는 거 먹으면서 거기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사람은 죽어요 살아있음이 죽어요 스스로 원해요 박진감 남치는 인생을 원해요 스스로 뭔가 내가 힘들어도 거기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특전사나 힘든 부대를 일부러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많다니까요 자처해서 가요 힘들어 죽을 줄 걸 뻔히 알면서 나는 한번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자처해서 그 힘든 부대를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부대에 가서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특전사나 사단 같은 데도 보면 최고 그 저기 저기 아니 이제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닦아 먹어버렸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특수 대대가 하나 있잖아요 수색대라고 있어요 수색대라고 가장 엘리트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딱 모아놓는 이런 아주 그 저 힘든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일반 부대 가서 200명 300명 교육을 하면 그냥 적당히 집중을 하겠죠 그죠 그럼 한 시간 강의한다 이러면 한 시간 딱 강의하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특수부대를 수색대를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와 그 한 1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막 얼마나 집중이 막 돼서 제가 막 그냥 거기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얘기한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두 시간 반을 강의해버린 거예요 두 시간 반 동안 이 친구들이 꼼짝은 안하고 그냥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스스로 이 괴로움을 스스로 자처해서 와가지고 이 삶을 이 괴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 자세는요 완전 달라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밥 먹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내가 너희들 여러분 스님이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많은 부대를 다녀봐도 이렇게 이런 부대에 왔을 때는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을 받는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을 정도의 다른 느낌을 받는다 너희들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다 스스로 선택해서 괴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은 야 이거는 정말 놀랍구나 싶다니까요 그 에너지가 다르다니까요 대화를 나눠봐도 벌써 내용이 자체가 달라요 놀라워요 그게 현실과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에 자기에게 있는 이 괴로움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 못하겠다고 하고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괴로움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만 바란다 이러는 사람과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와라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의식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인간계는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는 이 지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바다라고 하죠 고해가 있어야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요 사성제라고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인 이유는 뭐겠어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고성제라는 첫 발을 내디든 순간이에요 괴로움이 없으면 결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이라는 멸성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축복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치근한 사람이에요 왜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마다의 괴로움이 다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만 괴롭고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자기 분별이에요 저 사람도 다 말 못할 괴로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SNS 하다 보면 SNS에는 다 화려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SNS에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막 갖다가 올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자기를 SNS에서 자꾸 치장하겠어요 뭔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돈을 좀 벌기 위해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 좋은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치부는 드러내지 않지만 좋은 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SNS에 어차피 올릴 거 내 좋았던 순간 올리지 나빴던 순간 올립니까 내가 활짝 웃는 거 올리지 못생긴 모습 올립니까 내가 음식 먹었을 때도 맛있는 음식 어디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찍어 올리지 집에서 맛대가리 없는 거 김치에 먹는 거 올립니까 안 올리지 않아요 거기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SNS 같은 거에 속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담는 거예요 거짓으로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항상 부풀려져 있어요 왜 범소의상은 개시 허망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 허망해요 거기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생 그것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노력은 하지만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나는 난 노는 거다 놀기 위해 돈 번다 놀이하면서 돈 버는 건 좋단 말이에요 놀이하듯이 돈 벌면 더 잘 벌리고 놀이하듯이 일하고 이게 깨닫기 전에는 분명 어렵죠 물론 교과서 같은 얘기죠 스님 스님 지가 지금 승복 입고 망고 편하니까 저런 얘기하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승복 입고 있다고 망고 편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절에 들어오는 스님들 중이에요 1년도 안 돼가지고 10명 들어오면 9분은 나가세요 못 견뎌서 나가세요 스님 생활을 못 견뎌서 나가세요 10분이 출가하면 9분은 나가요 보통 그리고 10년 전에 제 출가 동기들이 한 500명 있었거든요 한 해에 500명이었어요 우리 기수가 지금 몇 명 남아있겠어요 5년 지나가지고 비국에 받을 때만 해도 반도 안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20년 지난 지금 몇 명 남아있겠어요 그 500명 중에 몇 명 안 남아있을 거예요 몇 십 명 안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편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삶 자체가 삶의 진실은 이 괴로움 속에 진흙 속에 연꽃이 피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는 것과 같이 진흙에서도 붉은 연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이러잖아요 나무에는 불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꼭 부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 속에서는 부처가 없는 것 같아요 출가해야지만 부처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나무를 비벼주면 불이 나듯이 또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세속적인 괴로운 한가운데에서 연꽃을 피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꽃을 피워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피어있는 연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꽃은 보지 않고 그 진흙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본래에 피어있는 한 송이 연꽃이 연꽃을 확인해야 된다 입에는 쓴 것이 좋은 약이 되듯이 진실한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이 세속을 살 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겠어요 남들이 말이에요 말 남들이 나한테 욕할 때 힘들게 할 때 괴롭힐 때 말로 상처 줄 때 그때 막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비교할 때 망어 양설 악구 이런 다양한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소리 파장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충고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충고를 그냥 나는 수확하기만 하면 돼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받아서 소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입에는 쓴 게 좋은 약이 되듯이 사실은 나를 막 괴롭힌 사람의 괴롭힌 말도 내가 지혜롭게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써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옛날에 무슨 연습생 시절에 야 니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막 아주 심하게 욕하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분노에 젖어서 내가 저놈한테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막 열심히 했다 이러잖아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삶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를 욕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괴로움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기만 하면 되지 그 괴로움에 일일이 내가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 없죠 말에 뭐하러 다 일일이 다 끄달려가요 그건 말이구나 하고 말의 파장이구나 하고 안 끌려가면 돼요 말에 안 끌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끌려가죠 근데 지금 생각에는 안 끌려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한 생각 딱 돌이키면 딱 깨어있으면 그 순간에 처해도 안 끌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온갖 말 때문에 상처받더라도 그걸 그냥 진실한 충원으로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지만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어진 마음이 사라진다 내 허물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을 지적해주는 게 있다면 그 허물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여겨지면 나는 이 나이 먹고서 절대 못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바꿔요 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안 바꿔도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주게 한다면 그 생각만 바꿔면 됩니다 실제 바꾸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바꿔요 이 나이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하는 그 생각만 바꾸면 된다 현실을 안 바꿔도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죽어도 못 바꿔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바꾸거든요 왜 내가 이미 결정지어놨잖아요 나는 못 바꿔 바꾸기도 쉽지도 않고 그걸 규정지어놨어요 나는 50년, 60년, 70년 가져온 나쁜 버릇인데 어떻게 바꾸겠어? 나는 못해 이렇게 스스로 규정지니까 스스로 자기를 규정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 거예요 못 바꾸는 현실로 근데 현실을 안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할 필요 없다 마음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나 7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습관 가져왔지만 이게 나쁘다면 난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고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작년 말에도 엄청 많이 했죠 이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법회 할 때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사람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 아니 목 아픈데 어쩌라고 난 이러고 싶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원래 내 목이 아파 20년 전부터 목이 아팠어요 20년 전부터 아파가지고 못 고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계속 이랬어요 10년 전 영상을 지금 들어봐도 여전히 어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아 진짜 좀 거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었어요 근데 바꿀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왜 20년 동안 목이 아팠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 그런데 바꾸는 게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바꾸는 게 좋겠는데 바꿀 수 있을 거야 하고 바꿔야지 하고 한 마음 마음만 냈어요 그냥 마음만 냈어요 마음속에서 흔해완하게 바꿔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바꿔보자 근데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느냐 노력은 별로 안 했어요 그다지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면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프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만 했잖아요 마음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만 바꿨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제 마음이 일단 딱 방향을 틀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법구경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뒤따른다 현실이 뒤따른다 이러거든요 마음이 삶의 주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현실이 나머지는 뒤따른다 현실은 뒤따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 그게 안되겠지만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건 유의조작이니까 안되는 거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집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나는 바꾸려고 마음은 내겠다 그것만 해도 바꿀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50년 60년 70년 가져왔던 고질적인 습관 바꾸셨다니까요 어떤 거사님이 보살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거사님이 60생을 60년 60세 되실 때까지 한 40년 괴롭히셨겠네요 40년을 보살님을 그렇게 괴롭혀서 그 보살님은 나는 진짜 황혼 이혼해야지 하고 이 나이 되서라도 내가 이혼해야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 안 해줘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마음 공부하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성품이 성격이 어떻게 이를 바꿀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처음에는 확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게 나오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크게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차차 좋아지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너무 보인다 그러면서 60년 만에 다시 사랑이 싹 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 어르신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딱 규정 지어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어진 마음도 사라져요 저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바꾸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저절로 바뀔 수가 있다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이익을 얻으니 보세요 늘 이제 이게 정리예요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이익을 얻으니 도를 이루는 것은 재물을 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도는 도는 마음은 깨달음은 우리에게 100%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매 순간 도를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늘 이 깨달음을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여기에 이익을 얻고 살고 있어요 숨쉬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여 숨쉬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제가 말하고 있고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더운 줄 알고 여기까지 걸어왔고 지하철을 탈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견문각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을 활용해서 법이 아니면 법이 아니면 이 법이라는 이 깨어있음 살아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면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이 이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늘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도를 이루는 것은 재물을 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의조작으로 많이 보시하면 부처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양무제가 나는 전국각지에 절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이 없다 복진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복덕은 깨달음을 복덕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공덕 공덕이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복이 아니라 공덕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의 공덕은 복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유의조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 매 순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도가 뭐지 한단 말이에요 도가 뭐지 하는 그게 이걸 써서 도가 뭐지 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먹고 하는 그게 도인데 자기가 자기를 써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아이러니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백프로 매 순간 도대체 도가 뭡니까 할 때 증명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시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수행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문득 돌이킴이 필요할 뿐이에요 회강반조가 필요할 뿐이에요 깨달음은 다만 자기의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서 박글향의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박글향의 구하는 게 아니다 자기 내면에서 찾는 거지 자기 내면에 이미 갖춰진 거지 박글향의 구하면 벌써 어긋난단 말이에요 박글향의 구하는 마음 자체가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중생심이잖아요 중생심으로 아무리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박글향에서 수행하는 게 박글향의 달려가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도구를 통해 결과 이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행하되 수행하지 않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 반야와 라밀 중도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진짜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하더라도 수행함이 없이 수행하라는 말을 수행하지 말라고 이름한 거예요 때로는 이 본문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천당이 바로 눈앞에 있다 천당이 바로 눈앞에 있죠 지금 눈앞에 목전에 법이 있어요 부처가 있어요 극락 세계가 눈앞에 있어요 열반 해탈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혜능대사께서 거듭 말씀하셨다 선제식들이요 모두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고 곧장 대상불도를 이르되 법을 상대로 놓고 대상화하지 마십시오 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벌써 법을 상대로 놓고 대상화하는 마음이잖아요 찾는 마음이 법인데 대상화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어긋나니까 대중들은 이제 그만 흩어지십시오 저 또한 조개로 돌아갈 것이니 대중들에게 만약 의심이 생긴다면 찾아와 질문하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료들과 법회에 참석했던 남녀신도들이 각각 깨달음을 얻어 신수봉행하였다 믿고 받아들여 받들어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시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